1시 43분, 무수골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. 저쪽, 저기가 주봉들인 것 같고요. 무수희전하길, 무수골입고, 홀페머스지길. 이게 갑자기 논이 나타나네요. 서울시내 이런 데가 있는 줄 몰랐네. 이게 갑자기 이런 게 있는 거죠? 이게 아마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경관을 형성한 것 같은데 참 그러네요. 뭐 생산량이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어쨌든 간에 서울시내에 이렇게 논이 있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